한국의 노인분이 아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치매에 걸린 아내와 다시 청혼을 해서 결혼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요양원에 가서 있는데 매일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내를 만나러 가서 몇 시간을 아내와 같이 지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는 거예요 남편인 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사오는 좋은 아저씨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좋으냐고 좋다고 그랬어요 왜 좋으냐고 아이스크림을 늘 사와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한참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결혼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요양원에 있는 원목님에게 주례의 부탁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오후에 자네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 시간에 그 노인분이 메모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좀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성탄절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같아서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성탄절이 이렇게 오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왜 그렇게 물으시냐면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우리 마음의 성탄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싶으시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맞으시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준비된 마음으로 맞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성탄절과 마음이 준비된 성탄절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탄절 전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고 오늘이 그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다림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절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그리스도인 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몇 사람 중에 오늘 누가 보검 2장 본문에 시무원과 안나 선지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인데도 그리스도인 줄로 알아보았어요 이유는요 그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검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그때 당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암흑이었습니다 말락기 선지자부터 그리고 주 70년 성경이 처음 기록되는 그때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때까지 한 400여 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에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몬이 그런 이야기이죠 37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왕국처럼 다시 회복될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시무원과 안나 선지자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또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몇백년을 이어내려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안나와 시무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시무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무원과 안나 선지자는 누가 보아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주님도 아셨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다들 메시아가 나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삶으로 기다림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무원과 안나는 누가 보아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탄절의 은혜를 정말 특별한 은혜를 어린 시절에 그저 재미삼아 놀 데가 없을 그때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 것이 1년 중에 몇 안 되는 특별한 즐거운 날이죠 이런 성탄절 말고 말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리는 마음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 아는 사람은 아직 성탄절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셨어요 내 마음에 성탄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성탄절이 성탄절입니다 고린도 5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태어나셨어요 골로서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성탄절의 축복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과 함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탄절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마음의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를 정말 그렇게 내가 믿고 살게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삽니다 그것은 마음에 갈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고 갈망이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영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그 지옥에 간 부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나면 부자였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거지, 아주 비참한 거지라도 그가 영생의 축복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가 거지였다는 것 자체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평생 거지처럼 살아도 그는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평생 부자로 살아도 그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영생의 축복을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가난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살아도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눈이 뜨이셨나요? 여기에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은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갈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진짜 축복을 다 경험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중에는 핍박을 하다가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도 몰라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예수가 그리스도 혹시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당신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그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권해야 할 정도였어요 물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사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안 물어오니까 우리가 가서 말해주려고 하는데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안 물어오지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자기나 다른 게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좋아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가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있다가 물어보기는 해요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보면 죽어 이거 완전히 코미디 같은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 아니겠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영생을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시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걸까? 이게 예수 믿는 전부일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밖에 못 사는 걸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준 내용은 놀랍잖아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구나 가장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태어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은 정말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안타까움과 갈망이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주여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정말 제 안에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탄절을 맞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경험하게 해주지 못하실까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통해서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맞이인데 맞이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한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아쉽기는 했지만 어머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동생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 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점점 점점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은 마음에 있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서 너무나 아픈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정말 속을 서로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따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얼굴은 웃는데 속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장노님들도 이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보면 어떤 때는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단위 목사인 제 속을 또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장노님들은 또 제 속이 어떤지 얼마나 알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들끼리는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속을 드러내보여야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 속을 꽤 뚫어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일이 두렵지 않으세요? 내 속을 다 아신다 그 사실이 두렵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시면 담대하죠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늘 생각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한 주일 내내 내 생각과 마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속을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분이라는 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만 되면 늘 공연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유래는 1980년 미국의 어느 아주 작은 시골마을 교회에서 일어나 있었던 연극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조그만 칼럼에 그 이야기가 실렸어요 윌리라고 하는 윌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연극을 하는데 윌리라고 하는 지적장애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연극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아주 간단한 배역 하나를 맡긴 거죠 여관 주인입니다 윌리가 하는 대사는 요색과 마리아가 방이 있느냐고 아주 간절히 찾을 때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연극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가서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오면 되는데 윌리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요색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요색이 너무 간절하게 방이 필요하다고 만삭이 된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한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윌리가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히 대사는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윌리가 갑자기 눈이 붉을스름해지고 눈물이 맺히면서 선생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계속 뒤에서 대사를 잊어버렸을까봐 이야기해 주는데 윌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윌리가 대답합니다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그러니까 요색과 마리아 그 배영 맡은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윌리가 그 대답을 하니까 돌아섰는데 윌리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색! 마리아! 가지마!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 우리 집에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 집에는 있어 우리 집에 가 내 방에서 내 방에서 묵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연극이 그냥 거기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었어요 물 견뎌시게 난 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습이 안 돼요 그때 그 교인들이 연극을 보는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연극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제목이 됐어요 빈방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빈방이 그 빈방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생각하시고 사시느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가는데 가보니까 방마다 거실마다 온갖 잡동상이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발 뻗고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방에 있는 거 다 치워야죠 치우면 그러면 거기에 잠잘 자리 앉을 자리가 마련되잖아요 성탄절 준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건 뭘 어떻게 기다린다는 거죠? 내 마음에 왕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리해져요 뭘요? 늘 내가 생각하고 살던 거 늘 내가 관심 갖고 사는 거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주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어느 청년이 깊이 방황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신명기 8장 2절로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였어요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요 항상 생각하는 거 늘 생각하는 거 그것이 그것이 주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갈망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왕 되시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마음이나 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왕 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열고 사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계속해서 제 생각 속에 온갖 쓰레기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고 쓸데없는 생각에 묶이게 만듭니다 제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일기를 매일 써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금방 엉뚱한 마음에 묶여 삽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제가 주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겁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제 마음에 주인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하늘꿈학교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순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몇 번을 울컥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탈북 청소년들이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 아이들의 변화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울었어요 어느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워시브의 주인공이었어요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학생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그 자매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 하늘꿈학교에 왔을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섬뜩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도무지 지금 워시브에 나와있는 그 자매가 그 얼굴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그리고 만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했더니 아주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소녀였어요 무엇이 이 소녀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탈북 청소년들의 이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연극 중에 탈북 청소년들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왜 북한 땅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거죠? 우리 엄마 할머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을 듣기는 하시나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경험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청소년들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에 매달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부모님을 만날 소망이 있어요 자기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이게 도무지 구분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소망의 이유를 한 번도 물어온 적이 없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다면 이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제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왕을 모실 준비를 정말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거든요 이미 사실 오셨어요 우리가 침에 들린 그 아내 이야기처럼 그동안 주님을 몇 번도 영접했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침에 들린 그 아내처럼 우리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싶으세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은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원망 묵상하지 말고 더 이상 상처받은 거 묵상하지 말고 더 이상 실패 묵상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묵상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한번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정말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제 삶 속에 제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이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Est fan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